제가 원래 식사까지 대접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식사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간식을 식사처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병콜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딸기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탔어요. 기다려봐요. 네. 떡볶이 만들어 드릴게요. 네? 원래 쓰고 계시는 게 유예수비. 문쟁이님, 여기 만두가 있고 떡볶이가 있고 컵라면이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네? 근데 혹시 원래 마이크 뭐 쓰셨어요? 그때 바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그때 싸구려 마이크 2만 원짜리인가 그거 썼거든요? 저거는 그럼 무슨 용어로 썼어요? 그냥 소리 넘기는 용어로만 썼어요? 저기에 마이크를 꽂았어요. 여기에 마이크를 꽂고 이렇게 송출했어요. 그럼 케이블 있지 않나요? 케이블이요? 네, 그 마이크에 쓰던 케이블. 그럼 내가 잠깐만요. 그 마이크...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아까 전에 혼자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됐네요. 보이긴만 해서 좀 부끄러웠거든요. 소유님 담배 끊기 대기 시청자랑 했는데 담배 혹시 끊겨 놓은 거 없나요? 저 액상 아니에요, 이거? 이거 컴퓨터 앞에 있던데? 아, 강아지야. 악질이 아니야. 악질이 아니야. 아니, 난 몰랐으니까. 네. 선생님, 이것은 떡볶이입니다. 이게 그냥 떡볶이가 아니고요. 네.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 취향이 맞으실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애용하는 떡볶이거든요. 와, 1인분 요리를 해주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엄청 어렵지 않아요, 1인분 요리? 아니에요. 간을 덜 오면, 간을 제가 먹으려고요. 아하하하하하 음. 유튜브 제목 트위치 타로스에게 19문을 당했습니다로 하시죠. 19문이에요? 그걸 읽어요. 역시 선생님. 잘 먹어서 복스럽게 먹어서 그냥. 기다려, 또 와요. 디저트, 디저트. 작업을 늦게 끝내면 죽여버리겠다구나. 그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괜히 두꺼운 거에 따라. 네. 음료수만 먹지 말고 음료수만 먹으면 목 달아. 탄산수랑 얼음물인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둘 다 가져와봤어요. 기다려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아, 그래요? 준비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선생님? 왜 그러시죠? 아, 또. 아, 제가 먹을 거 아니죠, 그거? 선생님 걱정, 당연히. 아니, 음료수를 두 개를 줘놓고 또 드신다고요, 저를? 아, 이거는 선택 사항. 안 드시고 싶으면 안 드셔도 되는 거. 이게 이제 메인 음료수죠. 이게 또 귀한 차거든요, 열대과의 향이 나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없죠?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속을 좀 달래시고 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다 드셨네? 부족하신 거 봐. 아, 아니에요. 더 있어요. 패드도 더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콜라를 집에 가져가시면 아, 네네네네. 편집자님도 맛보시라고. 아, 네네네네. 하나 제가 또 드릴게. 편집자님 것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20대 초 정도 안 하신 거 같아요. 아, 왜 이해하려고. 20대 초 정도 안 저래. 생이팀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작업 시작했는데 벌써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지? 어, 네. 다했다. 아, 다 했나요? 예. 끝이죠? 예. 아, 네. 근데 해당도 많으니까 또 시장하시면 말씀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키보드를 봐보시죠? 그럴까요? 제가 붕 붓기가 한나가. 네? 붕 붓기가 한나가 눌렀는데 붕이 안 써지고 그래가지고 한타 쥔 때 많아. 그럼요. 키보드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골드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보니까 눈쟁이 님 이게 딱 맞아. 이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키워드가 이상해. 전 이상하단 말 안 했는데. 눈쟁이 힘들어서 많이 홀쭉하셨는데 수연아 얼른 보통 사람까지 함께 찌워주세요. 살 찌워야 돼. 네? 너무 말랐어. 제가요? 아니, 제가 왜 말라요. 진짜 안 말랐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밖에 대전 못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 아니, 충분히 크신 것 같아요. 아, 맞아.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제가요, 예전에 롤을 하다가 욕을 해가지고 제가 채팅 금지를 먹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참된 롤이 매너 게이머가 되자 해가지고 사놨던 키보드가 있어요. 최근 먹을 정도는 욕을 언제 다 하셨는가 보네. 선생님 이거 어떻습니까? 한 손 키보드라고! 한 손 키보드라고 이게 절대로 욕을 할 수 없는 구도로 키보드가 나왔더라고. 근데 왜 안 썼어요? 안 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못 참 안 돼. 이거는 어떤지. 그냥 엔터키를 빼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내 과정 엔터키를. 아,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게 바꾸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굳어서도 그렇고 그동안 롤만 오지게 주구장창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당분간은 이제 롤을 좀 끊고 다른 게임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메인보드 시키면 이렇게 어려우시겠죠? 차에 컴을 새로 사시는 게. 컴을 글카없이 사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냥 이거 캡쳐보드랑 글칸막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게 낫겠죠? 근데 그거 한다고 컴퓨터를 사기에는 또 그렇죠. 그냥 외장 캡쳐보드를 하나 다시는 게 USB로 된. 예. 근데 만약에 바꾼다면 선생님 한 번 더 오시나요? 하하하하하하 그냥 외장 캡쳐보드 USB로 된 거래. 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키보드 바꾸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거는 키보드를 바꾸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키보드 하나로 투컴 다 쓸 수 있게. 이야.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승출컴 다 쓸 수 있게. 이야. 그런 혁신템이 있어요? 네. 오래갑니다. 밖에 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쿵쿵 소리 들리는 거. 아, 저 무다다. 동물들. 아아. 뛰어다니고. 저거. 귀신인 줄 알았어? 저거 고양이가 싱크대 밑에 여닫는 문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 동물들은 생각보다. 얘가 얘예요, 얘. 얘가 아까 제 카메라로 넘어서 알고 있었어. 거기 사료를 내가 얻다 넣었는지 알고 거기를 겁나 그냥 이렇게. 뭐야?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에요. 아하, 눈빛이 다르네. 네. 아, 알아보세요? 지금 다른 거? 왜? 눈빛이 다른데? 얘가 순하게 생겼고. 진짜 동물 좋아하시는구나. 얘가 좀 날카롭게 생겼어. 네, 맞아요. 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얘가 이름이 토마토고, 얘가 치즈예요. 똘방똘방하면서 순하게 생겼고, 눈이 약간 가필드같이 생겼어. 맞아요. 눈이 무서운 친구 같아요. 건들면 안 될 거 같은 친구인데요? 네, 제사 나와요. 혹시 이거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요. 지금은 거의 원컴으로 방송해도 되는 수준의 스펙이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였죠? 대충? 338. 본체가 생각보다 사양에 비해서 쌌네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선이 계속 놔두면 뒤로 빠지거든요, 이 친구가? 연장 케이블이. 근데 이거를 고장을 해두시면 연장 케이블이 이렇게 하면 뒤로 안 빠지죠? 예. 야, 이게 혁신적인 행위 이렇게 있어. 예. 좋네요. 300 넘게 주고 산 컴퓨터로 하는 데이니 디토체스. 디지몬 좋아하세요? 저는 엔젤몬. 포켓몬이 좋아해요? 디지몬이 좋아해요? 약간 엄마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비슷한 거 같은데. 아, 둘 다 좋아하시는구나. 아, 눈쟁이 이미 또 이게 이런 쪽 취향을 좋아할 줄은 몰랐네. 네. 어, 아니. 아니. 왜요? 아니, 또 이거. 아니, 이걸 쓰는 거 있겠구나. 피에스토 쓰는 거. 네? 요즘 나오면 안 되는 고대 유물이구나. 그렇죠. 요즘 이제 무선 가는 시대에 유선에서도 옛날 규경. 응. 그렇죠. 이게 강퇴시켜야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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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비 때문에 골드에 계셨구나. 아, 그럼요. 이제 바꾸니까 제가 티어까지 올려서 인증해서 컴퓨터 바꾸기 전 티어. 컴퓨터 바꾸고 난 후 티어. 비포 애프터 마냥 찍어서 제가 나중에 소식 들려드릴게요. 이랬는데 막 영영 연락 올 일 없어. 이만 연락 안 가고 막. 설명 많이 해서 배우 부실 거라고? 응? 그럴리가요. 아, 이게 그렇게. 아, 이것도 어떻게. 내가 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거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나서. 이제 알려드리고 설정은 당연히 다 저장을 해드릴 거니까. 저 동영상을 찍어놔야겠어요. 동영상을 찍어놓는다고요? 네, 제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추천한 것만 쓸 겁니다. 아주 맹신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건 다 당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와, 이게 다 있구나. 그렇죠. 약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데. 그렇죠. 알면 어렵지 않아요. 밥 아저씨 같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음질이 어떤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앉아서 간단한 거 한번. 물을 킨다면? 전에는 뿌연 것 같았다고? 아. 전에. 이제는 내가 깸킨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선명해. 개쩔어. 친구야. 어이, 어이? 너도 만져줘? 너도 만져줘? 다 만져줘? 괜찮나요? 좋대요. 그래, 장난 아니에요? 네. 와, 우리 몇 시가 됐죠? 열한 시 반쯤? 야아. 아니, 박스가 보면 고양이들이 이러는구나. 천천히 보내드려야죠. 아, 이게 꺼져. 일단. 저거부터 끄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야? 아, 하여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 지났동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가도 되겠니? 친구야? 모니터 오면 설치하셔야. 모니터 오면 설치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찝어줘요. 당분간 이 깍으면 이제 대구를 놔둬야겠죠? 버리면 안 되겠네? 네. 아,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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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